오늘도 한낮 더위가 계속됩니다.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은 2도가량 못 돌겠는데요. 하지만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아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따라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조금 늘겠습니다. 다만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고 강원 동해안은 오후 늦게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30도, 청주 31도, 광주도 31도, 대구 33도로 예상됩니다. 그 밖의 지방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. 세종 31도, 충주 30도, 포항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이렇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무척 덥지만 아침,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.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낮 더위의 기세도 더욱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.